마침 니녀석 얘기를 하고 있던 참이였는데 무슨 볼일이 있나? 황금? 아하! 크리켄 영감한테 빼앗아온 그 황금말인가? 그렇게는 못하지 그 황금은 내가 해적으로써 얻은 전리품이거든 해군도 아니고 해적인 니가 돌려줘라 말아 하는 건 주제넘은 짓 아닌가? 한 가지만 물어보지 너 싸움은 할 줄 아냐? 주먹은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 그거는 알아? 너 같은 겁쟁이한테 뭘 기대하는 내가 바보지